1. 페소아의 리스본 지식여행 페르난도 페소아 너무나 멋진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들이 수를 놓은 7개의 언덕 너머로 리스본을 채워주는 수많은 다채롭고 다양한 세계 집들이 흩어져 있습니다. 바다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게 리스본은 심지어 멀리서도 아름다운 꿈의 한 장면처럼 솟아오르고 태양의 황금비드로 환하게 밝히는 깨끗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자태를 드러냅니다. 그리고 돈과 기념비 고성들은 옹기종기 모인 집들 위로 솟아있습니다. 마치 이곳이 축복받은 지역 행복한 곳이라는 걸 알리는 먼 신호처럼요. 여행객의 경이로움은 배가 리스본이 모래톱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시작되죠. 게다가 3세기 전 수사주항 투히안우의 계획으로 지어진 강입구의 작은 수호탑인 부지우 등대를 지나면 16세기 군사건축의 웅장한 표본인 벨랭탑이 낭만고딕무어 양식으로 자태를 드러내죠. 배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강은 더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죠. 가장 큰 함대가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항구 중 하나를 만들어내면서요. 그리고 왼쪽으로 언덕 위에 밝게 모여있는 수많은 집들이 자태를 드러냅니다. 바로 거기가 리스본입니다. 리스본에 도착하는 건 매우 쉽고 빠릅니다. 교통수단이 많이 모여있는 두 개서 성공적으로 이뤄지죠. 마차 자동차 혹은 심지어 흔한 트램이 있어서 리스본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몇 분이면 도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부두에는 모든 시설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죠. 왜냐하면 부두에서 여행자가 발견하는 관리들은 항상 예에 바르고 기꺼이 뭐든 요구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세관원이든 항만 출입국 관리원이든 여행자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항상 예에 바르고 기꺼이 도와줍니다. 세관 건물 밖에는 작은 경찰서가 있는데 매우 유용하죠.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가 짐의 운송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. 이 경찰서는 리스본 도시 어느 지역으로든 짐을 보내고 배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죠. 경찰관들은 매우 유능하고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합니다. 우리는 이제 그 여행객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할 거예요. 우리는 관광 가이드처럼 행동하며 여행객과 함께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념비 정원 아주 놀라운 건물들 박물관들을 알려줄 겁니다. 이 경이로운 리스본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. 만약 여행객이 며칠 머무른다면 신뢰할 수 있는 짐꾼에게 짐을 건네줘서 호텔로 짐을 보낸 후에 우리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도시 중심부로 가도록 하죠. 리스본 시내로 가는 길에 우리는 여행객에게 볼만한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. 여행객이 방금 떠난 부두 바로 앞에는 오비두스 백작의 바위라는 뜻의 호샤두콘드드 오비두스가 있는데요. 두 개의 큰 돌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머리 위로 이고 있는 명망 있는 곳입니다.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 정원에서 태주강의 멋진 풍경이 잘 보이죠. 포르투갈 내전 중 입헌 군주파의 승기를 확실히 한 7월 24일을 기리는 7월 24일 대로 를 따라 성인들의 공원이라는 뜻의 상투스 정원 혹은 바스코 다 가마 정원을 지나가면 곧이어 동 루이스 광장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죠. 여기에 입헌 군주파의 영웅적인 지휘관 중 한 명인 사다 반데이라 후작의 청동상이 있습니다. 동상 자체는 지오반이 치니젤리가 로마에서 조각한 것이고 다침대는 제르마누주제드 살루스에 의해 리스본에서 만들어졌고 1881년에 동상을 세웠습니다. 조금만 더 가서 아멜리아 왕비가 세운 국립폐결핵 환자 지원소가 있는 멋진 건물을 지나면 바로 강까지 뻗어있는 이 광장을 볼 수 있죠. 왼쪽에는 리스본을 입헌 군주제에서 해방시킨 3세 공작의 기념비가 있고 오른쪽엔 선원이 키를 잡고 있는 모습에 작지만 흥미로운 대리석 조각상이 있습니다. 이 조각상은 조각가 프랑시스코 두스 상투스가 3세 공작 동상은 조각가 시메스드 알메이다가 만들었습니다. 근처에는 까스카이스로 가는 임시 철도역이 있고 타구스 강을 건너는 작은 기선의 부두가 있죠. 여기에 차 정거장도 있습니다.